더운 날에는 시원한 콜라만 한 게 없지 뭐야 이거 이 컵 조금 전만 해도 분명히 구멍이 없었는데 가만있자 딱 걸렸지? 바보야 기필코 후회하게 해주겠어 맨디 어 그래서 내가 아 저 차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? 아 달콤한 냄새 이건 내가 음 너무 맛있다 야 너 뭐하는 거야 내가 먹으려고 한 건데 니가 너무 느렸나 보네 가끔 너 때문에 참 피곤하다니까 좀 즐겨볼까나 수박을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두 개의 구멍을 만드세요 그런 다음 이쑤시개 몇 개를 여기에 꽂아요 내 수박을 먹고 싶다고? 어디 쥐가 들어있어도 계속 먹고 싶을지 보자구 재미있게 놀으려운 꼬맹아 완벽해 완벽해 자 간다 또 그냥 놔둔 거야? 바보 같은 제이크 제대로 복수해줄 거야 제이크 야 내가 뭘 갖고 할게 저기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지? 제이크 자고 있어?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여보세요 으 으 으 으 저거 생크림이야? 으흐흐흐 으흐흐 내가 재밌게 해줄게 으흐흐 조금만 으흐흐흐 으흐흐 으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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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질 간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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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뭐든 목마른가 보네 물 한 컵만큼 좋은 건 없지 에어컨 좀 켜봐 여기 푹 찐다 알겠어 나 샌드위치 만들어줄래? 주워 죽겠다 에어컨 꺼 자기가 뭔데 자꾸 명령이야 이거면 좀 느끼는 바가 있겠지? 여기 어디 좀 많이 부어보자고 야, 탄산음료 좀 갖고 와봐 어, 너 회의 가야 하는 거 아니야? 오, 맞다 알려줘서 고마워 이걸 다 없애려면 샤워를 다섯 번은 내야겠다 아주 잠깐만 눈 좀 붙여야겠다 볼펜, 안녕하세요 딱이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나? 꿈꾸고 있네 그렇군 그렇다면 나도 재미를 좀 보자고 앗, 깨지마 그만 좀 움직여라 좀 손바닥이 위로 향해 있어? 나한테 작은 선물을 주는 것 같잖아 잠깐, 알았다 피를 보는 것만큼 잠이 확 깨는 건 없잖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접착제는 상처에 좋은 질감을 더해주지 좋아 보여 오, 감자튀김 가만있자 이 가짜 상처 효과를 최대치로 높여볼까? 케찹 스타일로 이거 역대급일 거야 뭐야? 내 손! 이거 봐 내 손 왜 이러는 거야 제이크, 넌 다친 게 웃겨? 잠깐! 제이크! 됐어 나 더 이상 화 안 났어 그거 꽤 괜찮은 장난이었어 진짜로 이 장난들로 두뇌 회전이 빨라진 것 같나요? 여러분은 어떤 장난을 치시겠어요? 그리고 행운의 희생자는 누가 될까요? 그 희생자가 화를 내더라도 저희를 원망하진 마세요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이 모든 장난스러운 액션들을 놓치지 않게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? 그래서 제가 회전으로 이거 봤을때 제가 회전으로 소 significance 제가 사서 좀 더 이상 기억해주세요 제가 사서 inchص